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그만큼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이 잘 맺어지려면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언행보다는 어떤 옥시토신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갑자기 줄여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은 솔직히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결국은 중국의 지금 현재 이렇게 양보하는 듯한 이런 제수추어가 트럼프에게는 거봐 내가 이겼지 하는 어떤 전리품으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오늘 나온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정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국가기관망에서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잠깐 내렸대요. 이제 스스로 이제 칼을 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거는 어쨌든 미국 측의 입장이니까요. 또 내일은 또 중국 측의 입장을 들어가서 또 갑자기 또 대량 매도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현재 완전 해결 상태는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뭐 잠깐 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내렸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제 편집 모드에 들어갔다. 원래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핵심 소재에 있어서 2020년에는 40% 그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중국 어떤 내수 공급의 비율을 늘린다는 안이었었는데 앞에도 보신 대로 이거를 중국이 스스로 칼을 댈려나 보다 하고 칼을 댈 생각이 없었는데도 오히려 좀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고요. 그 일 안이 뭐냐면은 외국 기업들을 더 좀 인바이트를 많이 하고 중국에는 이제 스테이트 온드라고 하는 그 구경기업 그 다음에 민영기업 이렇게 외자기업 삼각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국 산업을 부흥시킨다.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도 뭐 완전히 뭐 우리 편은 아니더라도 게스트 정도로 같이 참여시킨다 뭐 이런 식의 의견으로 수정될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내다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 관련된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 정책 결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제 이제 ppi는 생각 외로 예상을 상회했는데 오늘은 뭐 그냥 예상과 똑같이 그리고 전달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0.0% 움직였고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11월 하면 연말 쇼핑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한이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유가 하락이 효자 노릇을 했다.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힘을 빼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다음 내용 보시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럽은 원래 진짜 노답인 지역이고 시끄러운 지역이 맞습니다. 지금의 노이즈가 어디서 새로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프랑스의 분노는 지금 결국 마크롱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왔고 노란 조끼라고 하지만 이게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형광조끼 운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이 배경에는 디젤에 들어가는 세금을 25%까지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싸게 쓰는 기름인 만큼 세금 좀 더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디젤 세를 25% 부과해놓고 이제는 프랑스 정부에서 마크롱 대통령도 친환경 좋아하다 보니까 2040년에는 내연기관을 아예 없애버려라. 휘발유든 디젤이든 다 이런 자동차는 없애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를 어떤 자신의 어떤 레토릭의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크롱이 이렇게 지금 유류세 때문에 경기 둔화 내지는 저소득층의 어떤 생계가 흔들리다 보니까 경기 재정 부양을 고려하겠다고는 하는데 프랑스가 또 EU에다가 제출한 내년도 재정적자 상한이 3%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린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유명해졌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주류 의장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추진한다고 막 뭐라고 욕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금융권 주요 요직에는 매파 인사를 또 임명하는 갈지자 행보를 나타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끌기에는 세계 최고봉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목요일장 지나치게 흥분하기보다는 이런 날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정보 들고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